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능경제강사 우영호입니다. 고3 학평, 수능경제 총평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급컷을 보여드릴건데, 메가기준 등급컷으로 50점 만점이 여러분이 원하는 높은표점, 경제를 선택한 이유기도 하잖아요. 높은표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감옥 중에 한 2등 정도이구요. 실제 수능에서는 그런 정도의 분포를 계속 가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1등급컷은 45, 2등급컷 35, 너무 점수가 낮죠. 1등급 45인데, 사실 이게 수능으로 간다면 수능으로 간다면 50.1컷일 정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공부가 덜 되어있으니까 45정 정도의 1등급컷이 나왔습니다. 오답률이 높은 것들을 한번 확인해봤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시험 보내드려, 어떤 걸 많이 틀렸나 봤어요. 14번 소득의 종류, 경상, 비경상 소득과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올해 수능에서는 19번에 출제가 되었었는데 그때도 많이 틀렸었거든, 시간이 촉박해서. 근데 여러분은 시간이 촉박이 아니라 아마 비율과 액수, 그리고 잘 안 외워서 틀렸을 겁니다. 공부가 좀 부정확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18번 문제는 GDP, 디플레이터, 명목 GDP 증가율, 실질 GDP 증가율인데 그래, 이 부분은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기출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읽 거야. 세 번째, 20번인데 그래, 맞아요. 비교의 문제는 늘상 어려워. 아직 공부가 덜 되어있으면 더 어렵게 느껴지지. 하지만 여러분은 계속 반복에 의해서 상당히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17번인데, 실업률이고요. 실업률 문제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에서 서투름이 아직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9번, 무역과인 건데 얘는 너무 쉽게 나왔어. 그래서 얘는 개념이 부정확한 거야.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시험을 본 우리 고3 소험생 학생들은 공부의 양이 아직은 부족함을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난이도로 보면 2023 수능보다 낮은데 얼마큼 낮냐면 매우 매우 낮아요. 23 수능을 보고 나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시간 안에 푸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나 진짜 풀면서 막 움직이면서 막 풀었는데 아휴, 막 이렇게 풀었어.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막 이랬는데 지금 이 문제들은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다만 내가 그동안 학습을 잘 해왔는지를 확인하기에는 좋았던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습에 대한 확인, 그리고 앞으로 점수가 그래도 안 나왔다고 하면 내용과 기초에 대한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시험 잘 봤다고 절대 자만하면 안 된다. 이거는 6월도 마찬가지고 9평도 마찬가지고 수능에 가서는 결국은 정말 가장 잘하는 4%를 잡아내는 시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반에 50명도 안 되잖아. 우리 때는 50명이었거든. 30명에 4%면 한 반에 1명이라고. 근데 그걸 N수생이 가져갈 수가 있다고. 여러분 반에서 어떤 사탄 과목에 1등급이 안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긴장감과 그리고 열심을 다 하면서 꾸준히 해나가셔야 된다는 거 자만하지 마십시오. 특이점 늘상 얘기하는 건데 이거 너무 계속 물어봐서 이건 왜 계속 물어보는 거냐면 EBS 연계 규제에 줄기차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탄력성 문제는 올해 3월 학평에도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와 더불어 조세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3월 학평이라 그런지 킬러 문제 자리에 이게 지금 보니까 내가 우리 형태로 나오지 않는 카드 문제라든지 점수 문제가 이게 세 문제나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15번 자리인 킬러 자리라고 올해로 치면 환율과 수익률 자리인데 거기다가 이런 걸 놓은 거는 참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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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쉽다. 조금 화가 난다. 너무 화내지 마셔라. 내가 대신 화내지 않냐. 여러분. 그러나 겸손한 자세로 시험을 한번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다시 수능에 맞춰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올해 리딩 강좌에서 작년과 다른 게 뭐냐면 올해 수능 문제가 어려웠음에도 모든 주제 챕터마다 주제별로 나뉘어져 있잖아. 거기에 수능 문제를 다 집어넣었죠. 그리고 다 해설을 했단 말이야. 이유가 뭐냐면 결국 여러분이 맞춰야 되는 궁극적인 수준의 문제는 그 문제인데 그 개념이라고 해서 쉬운 문제만 보면 나중에 어렵잖아.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지를 지금부터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개념에 있는 리드인에 있는 개념의 문제들 다 내 거로 만드셔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자료 분석 특강 강의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돼요. 4시간밖에 안 돼. 이게 어떤 강좌냐면 사회문화로 치면 표 분석 특강이에요. 우리도 그걸 만들고 싶었고 만든 거란 말이야. 얇기도 되게 얇아요. 그래서 4시간 정도 투자해서 기출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려운 기출만 접근하거든 그래서 내가 앞으로 기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곳으로 개념에서 넘어갈 때 그 부분을 꼭 한 번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화 한 편 본다는 생각으로 넷플릭스 영화 4편짜리 제가 빌러냐 그래서 4시간짜리 하나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인사이트 핵심 기출 문제에 들어갈 거고요. 저희 커리는 그 다음에 여름의 하이스트와 마지막 풀리스트 모의고사 그리고 메가에서 제공하는 컬 모의고사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를 잘 따라오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너무나 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약점과 그리고 여러분의 강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이런 정도 수능에서 내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으려면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메꿔나가고 저하고 상호작용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이 3월 학평에 그냥 시험을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올해 많은 경제러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경제러들이 갈 곳이 별로 없어요. 다른 과목들은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별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갈증이 많은 걸 압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4월입니다. 저는 4월에 현장 강의가 없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저도 에너지 충전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컨텐츠 기획하고 만들어 가면서 5월 달에 여러분에게 더 건강하고 더 좋은 컨텐츠를 갖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잠깐 제가 웃음이 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좀 어색했네요. 메가스터디 수능 경제 강사 우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